열차한 헬스카이입니다.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. 자, 헛둘, 헛둘. 한 남성의 머리가 지하철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계체조를 시전하고 있는데요. 자, 잠시 대롱대롱 매달려서 쉬더니 다시 한번 으차. 자, 주변 사람들은 어니봉봉 아연실색. 자, 오 교수님. 대한민국 지하철 정말 최고입니다. 교통수단이자 헬스클럽 시설까지 완비. 저게 최근 수도권 지하철 GTX-A 노선에서 발생된 건데요.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가는 도중에 바로 옆 칸에 있는 남성이 손잡이를 달기 위해서 천장이 가로로 연결된 기둥이 있잖아요. 그것을 턱걸이 바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. 안경 벗고 장갑까지 착용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제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장갑까지 준비하고 댕기는 걸 보니까 좀 상습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. 저게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과시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좀 나대는 것도 있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좀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. 교육부에서 저런 내용들을 이렇게 우리 사반에서 영상들을 쭉 수집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도덕과목 시청과 교육 자료에다가 집어넣은 게 어떨까. 저렇게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초등학생 때부터 좀 교육을 시키고 토론을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말이죠.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.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